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어떻게 날 이렇게 숨길 수 있어 어 야 말해봐 음 아니 아 으 아 으 으 으 으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나서야 난 너에게 좋은 남자가 아냐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 아냐 난 너에게 좋은 남자가 아냐 난 너에게 좋은 남자가 아냐 하루하루 너의 마지막 남자가 아냐 또 내가 한 nations 아냐 me 내게 떠올리는 사람 아니야 나 니가 아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난 나쁜 남자야 난 나쁜 남자야 미안해 씨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니가 날 정말 좋아하게 될 줄 몰랐어 그냥 조금만 닫아 말려 그랬어 정말이었어 널 아프게 할 생각은 없었어 미안해 미안하단 말 아무 소용도 없겠지만 미안하단 말 밖에 할 말이 없어 하지만 넌 진짜 사랑했어 난 너에게 좋은 남자야 너에게 떠올리는 사람 아니야 난 니가 아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난 나쁜 남자야 난 나쁜 남자야 난 너에게 좋은 남자야 난 나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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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야 난 나 난 나 감사합니다.